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미국 IT기업 해커어스가 지난 5월 20일부터 8일 간년 해킹대회에서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생이 8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1,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2위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 3위와 4위는 김책공대 학생들이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RFA는 또 해커어스가 지난 6월 조치한 해킹대회에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 2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IT 전문가들은 이런 대회가 북한 학생들의 해킹 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.